현멸자여, 네가 가진 욕심의 그릇은 과연 어디까지인가? 선택의 시간이 다가올 것이다. 우와, 여긴 어디야? 여기가 바로... 더할 나위 없이 화려하고, 더할 나위 없이 풍요롭게... 황금색으로 빛나는 이 도시가 바로 짐의 것입니다. 다 먼저다, 쿠키! 당장 그 쿠키들을 잡아드려. 얼마나 재미있을지 기대되네요? 지나가게 되지 않겠다. 우리가 세계를 지키려면 골드치즈쿠키의 힘이 꼭 필요해. 여기까지 오다니... 만나보지 않을 수 없겠구나. 반짝이는 것은 모두 짐의 것이니라. 쿠키런 킹덤!